오늘 이렇게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가 수공적으로 잘 이끌어지도록 도와주신 문화공장도 유인촌 장관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. 또한 이 게임 컨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엔기구 한국위원회 위원장님들과 또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일단 우리나라의 게임 컨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온라인 게임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. 그런 게임의 유용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세계가 당면할 여러가지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위기를 알려주고 우리 지구를 새롭게 또 건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이 자그마한 협약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. 연합 한국위원회와 NHA 그리고 문화관공사 산업온범기관인 한국컨텐츠진흥원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자그마한 세계를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새롭게 만드는 강구자는 이 시작을 오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회람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언론들은 이 자그마한 출발을 사실은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책임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.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이 자그마한 출발을 새롭게 새로운 관점으로 많이 보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회화시절을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능성의 개인이 더욱더 활발해지고 세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